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모금하고 저희 수립론에 설립해서 지금부터 32년 전인 봉익기념관을 문의역에 붙입니다. 봉익기념관은 봉익기념관은 봉익운동사를 전시하는 7개의 상사전시관과 상빈홍도관 오픈영상관 이 지역이 있죠. 오픈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봉익기념관은 단독나물 꽃길 천연장굴부장 공원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생산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시면 역사 공부도 하고 독립기념관도 방문해서 승인도 하시고 좋은 기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BJ블리 독립기념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독립기념관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같이 가요? 독립기념관의 가치 제가 이번 시절 뒤에도 있지만 역사를 흔들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한 번 더 상쾌하고 기억하고 또 후금에게 전달하고 역사 연구도 하고 그런 쪽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독립기념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대한민족 소울이라고 독립기념관의 대한민족을 있게 한 우리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분의 DJ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리적인 환계라든지 천연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곳곳에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호기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이 호기를 맞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담 환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간에 있을 때 그런지 말씀을 너무 잘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스티프 멘트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당시 뒤에 여기 독립기념관 공보들 당일 시간에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실 텐데 혼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 분들에게 같이 설명도 하고 함께 배워가는 팀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아프리카TV의 내생남 내생녀입니다. 구제의 지시amentos님과 나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출세 해주신 분들인데요. 담당수님 소개하고 소감 좀 마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 두개가 마이크로 있는데 신나게 되세요. 어! 신장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밥 한 번 보세요. 우리 야장님하고 주식대 하나님이 단지 뒤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독립투경관에서 독립그라운드를 쉽게끔 눈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앞으로도 중에 투자. 그리고 일반 BJ BJ혜빈님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성해 주세요. 마이크를 넣으세요. 마이크! 대한민국 국립경관에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저기, 단위. 지금 지스테이너 방송이 안 열리고 나담으로만 두 개 열렸대. 봄차에 확인... 어. 소화가 있어요. 소화와 선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문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벤님 수고하셨고요. 이런 질문이십니까 이제 케빈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후퇴가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독립그라운드를 시작하지 않아서 좀 확인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들 명찰을 받으셨죠? 본인의 딥네임이 써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에 돌아오면 뒤에 다른 문자로 써져요. 바로 독립운동가 네, 성함이 쓰여져 있는데요. 물론 많이 알려주신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자로 그래서 여기 뒤에 본인의 딥네임은 본인의 딥네임은 본인의 딥네임은 이 부분에 성함 이거 딱 하나만 우리가 알고 봐도 너무 뜻깊으시지 않는데요. 제 뒤에도 지금 떠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좀 외부가 있거나 이런 거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여러분. 여기 뒤에 분명히 있어요. 아, 보세요. 다들 확인했어요. 한때는 누군가의 아비도 또 딸이를 어머니도 아버지했던 우리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고 희생하신 목숨입니다. 꼭 좀 옆에서 받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같이 여기가 독립하면 그라운드 외치고 다 흩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 뒤편으로 양, 달래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 육원부터 육아선상 육아선상 검색한 부숨을 때 1시 50분까지 전시반 전시를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분atte 한번 세어보시고 그 다음에 2시까지 여기로 모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전시바에서는 너무 수력적으로 안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동영상도 하고자 하는데 탐방하실 수 있으니 이거는 주워주실 수 있겠다가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없나 감시하러 탐방할 거거든요 이제 탐방하실 수 없으니까 자 여러분 독립스라운드 외치실 준비됐죠? 자 한번 외치고 훔쳐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도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뒤로 이동하실게요 네 원계가 찍혔어야 하는데 나올 때 탐방 보고 나오잖아 야외에서 방송할 때 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두 배로 말을 네 사운드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가죠? 우리 유관순 누나랑 한번 찍어야 되겠네 네 아 방송 이걸로 두 사람 킨거죠? 네 인사하고 네 네 그럼 오늘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우리 지식테이너님과 나담님과 케빈이 여러분과 함께 독립기념관의 제 3관과 5관 한방 방송을 3관 4관 아 3관 4관? 네 바뀌었냐? 하하하하하하 전달 못 받았구나 맨날 바뀌고 나한테 안 흘려줘 3관과 4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19년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이죠 올해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리 100주년입니다 뜻깊은 해고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해 독립기념관에 와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요 하면서 자유롭게 또 우리 산방하고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 한마디씩 하시고 출발 네 여러분들 저희 잘 따라서 오시면서 저희들 화면으로라도 대신 열심히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방구석 역사탐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아우 저희도 같이 사진찍어야 되는데 그쵸 유관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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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으로 우리 어머 어? 어이 남자였어 남자였어 유관순 형이었네 아 아 저게 얼마나 힘들겠어 저게 비가 와가지고 옷이 안 입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산 아 우리 네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아 저희 오늘 비 맞고 다녀야 됩니다 우산 있을 거예요 우산 저희가 네 하나로 타이좋게 우산 여기 장호성 있는데 이걸로 캐시 가고 늦어질 것 같은데 아 저쪽 그리고 진정 그러면 제가 우산을 갖고 올게요. 지지템은 입어서 우산. 이거 신입 BJ들 티가 너무 나는데? 저희 다 일반 BJ라. 중요한 소품을. 비가 오는데 다들 우비를 입고 계신데 저희만 안입고. 뻘 좀 하네요. 근데 우비를 입으면 카메라에 별로 안 예쁘게 나와. 화면에. 돌아서 이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쪽 여광이에요. 아니 근데 보는 사람들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이 카메라, 폰에는 그래도. 전혀 아닌데요. 어둡게.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요. 아이쿠아이쿠. 하마터면. 팀킬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리로 가야돼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아 근데. 그럼 우산 없어도 됐잖아. 일관부터 들어가야죠. 아 일관부터요? 이쪽으로 일관부터 들어가야죠. 이쪽으로 일관부터 들어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뭐. 아니. 미리 어제 와가지고. 다 뭐 다 했다며. 뭐. 뭐란거야. 저희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다음대로 와주세요. 아 네. 뭐야. 제가 센터입니다. 뺏지 마세요. 아까는 저희 그래도 먼저 와서 둘러봤잖아요. 지태님.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둘러볼 때는 좀 비가 안와가지고. 조금씩 한 방울씩? 그래서 막 둘러봤는데. 네. 저기 분수도 있고.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 좀 소풍 오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비가 와서 분수가 꺼졌네요. 안타깝다. 아. 아까 되게 이뻤는데. 아 분수 있었어요? 네. 막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사진 찍고. 막 포즈가 장난이 아니었어. 어떤 포즈를 보셨길래? 엄청난 포즈를 봤어요.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포즈들이 봤어. 저 각도를 지금 안 보면서 방송을 찍고 있단 말이야? 신기하네. 되게. 와. 섹시한 자세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회 피디는 고생 많으세요. 지금. 각도가. 각도가. 우산이 지금.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엄청 많이 오진 않네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오늘 막 집에 오기 전에 예보보고. 어. 이 날씨 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하면서 왔었어요. 잠깐. 조금만 천천히. 카메라 이거. 너무 빠르면. 어지러우시니까. 죄송해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주체가 안되네. 저희가 좀 다리가 깁니다. 아. 저보다 키가 더. 여기서 이렇게 끊기면. 왠튼 끊기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조금. 조금 더 받아주시죠. 하. 여기서부터. 이제 안내를. 네. 저희. 아까 앞에. 입구. 입구부터 한번. 찍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왔는데. 하.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 그래? 하. 네. 상관. 무슨 관이죠? 결의의 함성이죠. 네. 상관. 결의의 함성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바로 출발할까요? 괜찮으세요? 결의의 함성관은 어떤 관이에요? 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관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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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시간으로? 네. 그럼 지금 상관은 어느 시대에요? 결의의 함성이라는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1910년. 20년 때? 딱. 비슷했어요. 딱. 아. 어. 안 할 수 있네. 제가 보시면 아세요.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네. 있네요. 네. 1919년 3.1운동 때 다는 씨를 다룬 관이라고 합니다. 아. 3.1운동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는 관이네요. 아. 그러네요. 아니. 그걸. 그렇게 빨리하면 그게.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나? 화면을 그렇게 빨리 되면. 아. 지금 올해가 딱 3.1운동. 아까 인트로 때도. 까루님이 알려주셨지만 백주년이잖아요. 백주년이잖아요.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깊은 것 같아요. 다른 때 왔을 때보다. 특히 요번에 왔을 때. 지금도 백주년 기념 전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관의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910년 이제 우리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지금 관련 문서들이랑 쭉 흐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케빈님 여기 처음 와보시나요? 네. 이 안에는 처음 와봐요. 사실 밖에서 행사할 때는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1910년이 1910년 8월 29일날 경술국치 치욕적인 한인합방이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1905년에 을사. 늑약. 늑약이.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저분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아니면 지태님 여기서부터 하면 조금 겁먹으시지 않을까요? 살짝 조금 더 둘러보고. 네. 몇 걸음 더 움직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 앞시대에는 이제 이 앞에 이관 전시실이 있는데 지금 공사중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동상도 있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 보고 그 좀 멀리서 보면 이 태극 무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 가까이서 보면. 동네 기념관에서. 동네 기념관에서. 동네 기념관에서 항복을. 네. 이동을 할까요? 네. 이쪽 안쪽으로 가보시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네. 네. 해외에서 일어났던 유학생들이랑 해외 단체들의 움직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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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래야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네. 요쪽. 동선이 요쪽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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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간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자 우리 지태님 여기에서 또 조금 설명해 주실 부분 있지 않으신가요?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했는데 이 주권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이 되는 국가들은 폐정국의 식민지들한테 하는 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외쳤지만 세계에서 눈치를 봤던 게 일본은 당시에 영국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네. 네. 다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눈치를 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교회의에도 가서 이제 1위전에 청원도 해보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죠. 네. 안타까운 역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아 제가 우리 지태님한테 자꾸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사학과 출신이세요. 네. 전공자 전공자. 여차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전공자의 의견. 민족자결주의가 그럼 뭔가. 우리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민족자결주의는 뭔가요? 식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식민 통치자들의 요구가 그 똑같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끼어들어서 승전국이 되었는데 원래 이 외교나 정치나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승자들 만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이 승전국 편이었기 때문에 세계는 우리의 의견을 외면을 했고 당시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여가지고 인도도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 정세로 보면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고 실제로 필리핀하고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국이 동의 안 할 뿐 아니라 사실은 한인 합방도 영국은 일본 편을 들어줬죠. 물론 1950년에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의 식민지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종결이 오기 전에 마지막 회담이었던 카이로회담 맞죠. 그때 장계석은 대한민국 한국이 독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고 그거에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안중근 선생의 의거와 이봉창 선생 윤봉길 선생 있었기 때 중국은 사목인과 있어도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도 처치는 반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은 자기 내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제 생각. 제 생각. 네. 저 민족자결주의 우리 짧게 이제 제가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죠? 요약하면 민족자결주의 각자 민족이 이른 민족이 알아서 하자라는 게 민족자결주의 요약하자면 결국 이 내용일 텐데 그 말을 듣고 감명받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됐죠. 자 그럼 우리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3.1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3.1운동 이제 해외에서 중국 상하이랑 일본 도쿄에서 저게 심장부죠? 그렇죠. 일본 도쿄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쓰고 이제 그걸 한국으로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3.1운동이 시작되게 됐죠. 이제 그 역사들이 담겨있습니다. 네. 파리강화회의 나왔네요. 아까 저기 우리 밀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을 한 그 회의가 이 파리강화회의죠. 이제 우리 이팔독립선언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신한청년당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도 중요한데 이팔독립선언서야말로 정말 우리 3.1운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언서랑 문건이라고 그쵸? 바라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일본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불법으로 강탈을 했다는 것을 알게끔 이게 유학생들이 먼저 이제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이팔독립선언서를 이제 당시 학생이던 우리 YMCA 맞죠? YMCA에서 발표했죠? 일본 YMCA에서 발표를 하고 도쿄에서 그 송계백 학생 당시 학생이었던 송계백 학생이 모자에다가 숨겨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심의 드리블 하나 준비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숨겨가지고 와서 역사가 바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가 이 송계백 선생님의 이빨 선언 독립선언서 모자 사건 하나는? YMCA 씨 왔죠? 아 그럼요. 역시 YMCA 선생님. 네 우리 문익정 선생님의 모카씨. 한 번 조금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웃고 있어요. 웃으셔야 됩니다. 드립도 너무 차분한 드립으로 준비해왔더니 안 터지네요. 너무 차분해서 어디서 웃을까 내가 지금. 네 그래서 우재 씨가 드립이에요. 근데 우리 유저분들 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네 여기에 나와있네요. 제일 하는 유학생 송계백이 비밀리에 국내로 들어와 도쿄에서 열린 이팔 독립선언 계획을 전달함. 이걸 전달받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 만세운동 준비하게 됐죠. 그렇죠. 독립선언서 쓰고 원래는 민족대표들이 탑구공원에 나가서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 인식까지 다 해놨는데 민족대표들이 2월 28일 밤에 선언식을 할 장소를 급하게 바꾸게 돼요. 그래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33명은 거기 그 의자에 앉아서 선언서 읽고 대한동인 만세 부르고 총독부에 전화해서 잡혀갔죠. 네 이거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봤어요. 3.1운동 왜 하필이면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했는지 아시나요? 3.1운동 왜 3월 1일인지 지태님 뭔가 아시는 듯한 눈치인데요. 당시 1919년에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뜨셔서 그거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종은 암살당했다고 보여지죠. 설이 있죠. 네 이완용과 송경준의 일당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국제정치 외교 노선이 계속 일제의 시각에선 계속 문제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중질환이 계속 우리의 친일 세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런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역사적인 근거들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원래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는데 이제 3월 3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천도교 민족 대표 중에 이제 천도교를 대표하던 분들 이제 동학의 후계자시죠. 그분들이 반대하셨대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래서 반대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3월 2일에 그럼 하면 어떠냐 했는데 우리 아까 짙대님이 말씀해 주셨죠. 3월 1일은 토요일이다. 그럼 2일은 당연히 일요일이겠죠. 기독교 대표자들이 반대합니다. 예배할 때 교회 가야 돼서 기도를 드려야 돼서 그날은 좀 안될 것 같다 해서 3월 1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는 안에 들어가서 들어보셔야 돼요. 들리고 있는 게 독립선언서 개혁이에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지태님 그럼 사학과에서는 독립선언서 혹시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아 그럼 내용 모르시겠네요. 잘 안 들려서요. 외우지는 못해요.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본문이 있긴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몇 차 교육 과정이신가요? 7차인데? 여기 어두워서 안 나오지 않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세대차가 나나요? 제가 7차 계정이라 가지고. 이렇게 세대차나? 살짝 0.5 나네요. 3일 운동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도 5.4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맞죠. 같은 회의 일어나죠. 맞죠. 그 전에 중국에서는 독립운동이나 항거나 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망했죠. 인도에서 간디도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인도에서. 작은 심이 마구마구 밀려오네요. 우리는 항상 뭔가 최초를 많이 했죠. 비폭력 평화 시위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1운동 당시에 일제가 찢어 죽이고 고문으로 죽인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숫자가 제대로 통계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 네. 최소한 4천에서 5천 명. 부상자까지 한 1만 명 가까운 숫자가. 참.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었죠. 오. 저 좀 아세요. 안 보였구나. 지금 너무 감동 받으셔가지고 저희 피디님이.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네. 하나된 우리를 꿈꾸며 딱 뭔가 정리를 하는 듯한 느낌의 관인데. 네. 광주 학생 운동. 태극기 사진들. 광주 학생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었죠. 광주 전역에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무참히 사실은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짓발렀었죠. 혹시 캠핑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왜 갑자기? 아니 어디신지 궁금해요. 고향은 충북 계산. 계산에서는 혹시 만세운동 안 일어났나요? 3.1운동 이후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혹시 계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산은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운동도 없었고. 거기는 6.25 때 전쟁도 안 일어났었어요. 강골이에요. 왜냐하면 동선이 그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동강까지 내려가도 다시 올라와도. 지태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3.1운동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뭔가 엮으려고 했는데 잘 안 엮어지는 그런 눈빛인데. 아니 저는 제 고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실제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4월달에 사삼만세운동이 저희 그 지역에서 있었어가지고. 왜요? 아니요. 사삼만세운동. 만세운동이 4월 3일에 일어났어요. 제연운동도 하고 학생 때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오늘 복장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팔만 길면. 길어가지고. 그러네. 저거리가 길죠. 네. 네. 그럼 다음 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네. 중요한 문구를 너무 작게 해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큰데. 정작 읽어야 될 저런 걸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네. 그죠? 좀 아쉽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간으로 옮기나요? 네. 다음 간. 4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5관 말고 4관. 4관은 또 어떤 전시관인가요? 아 어떤 전시관이죠 지태님? 4관은 이제 평화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생각해볼 내용이 좀 많아요. 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 나담님이 텐션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지태님이 계속 텐션을 떨어뜨리네. 마이크를 일로 가지고 가면 안되겠어요. 이쪽으로만 넘기겠어요. 근데 본인이 떨어뜨리는 걸 몰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니까 4관은 어떤 건가요? 재밌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우리가 텐션을 올려보자. 아 네. 어떻게. 자. 지태님. 4관은 어떤 거 아닌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독립운동의 참뜻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역시 지식회의원님. 대단합니다. 정말 역시 아프리카 대표 뇌생남이십니다. 네. 들어가보죠. 대단합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4관은 그런 기존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미래를 꿈꿔야 되느냐. 이런 관이 되나요? 네. 조금 보시면 아까는 우리 좀 차분했잖아요. 3관은 이제 문헌이나 이제 그런 기록들 위주의 전시였다면 이제 4관은 이제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돼 있는. 점검하는 곳이죠. 아. 네.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 바닥 좀 찍어주세요. 네. 바닥을 타이밍을 맞춰 찍으셔야 돼요. 네. 항상 서져있는 게 아주 아쉬워. 원수 일제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유관순. 어. 일단 유관순 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승만. 네. 초대 대통령이죠. 네. 네. 김구 무명의 병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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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오광심. 네. 네. 이회영 선생님. 보통령이 아니지. 자손이 보통령이시죠.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 헷갈렸어요. 방송사고 날뻔 했네요. 독립운동은 어떻게 했는가. 독립운동의 전략방법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 관은 사실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관은 아니에요. 이제 5관, 저희가 원래 갈려고 했었던 5관을 가면 시대별로 우리 직후, 의사늑약 직후부터 20년대, 30년대, 40년대 광복될 때까지 독립운동의 역사가 차례대로 나와있는데 이 관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짝 3관이 무거웠잖아요. 5관 다시 조금 무거운 데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가볍게 환기시키고 가는 관입니다. 노래도 좀 경쾌하죠? 그러네요. 주위의 스크린 배경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쪽 같고. 네. 이렇게. 여기서 대한독립 만세라도 한 번 외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소리가 그치죠? 네. 자꾸 도망가. 자꾸 도망가. 제가 마이크를 자꾸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크게 세 번 외치고 갈까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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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네. 소리는 제일 크시네요. 도망갈까요? 생각 좀 놀라요. 이렇게까지 파이팅이 넘치는 분인지 모르고. 여기는 그리기 체험을 하시는 곳이죠? 확실히 좀 아이들이 놀러 오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에. 여기는 그림 그림이 이렇게 뜨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마련되어 있네요. 일로 가나요?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실 때 이쪽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앞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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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는 길이 멋있어 가지고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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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미래가 아니네. 네. 기업과 계승이 있고. 네. 올라가는 걸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멋있더라구요. 이렇게 45도로 벽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이 글들을 막 읽어보시면. 특히 이 붉은 글씨들만 보면. 나는 지하에서 기꺼이 웃으련다. 지하에 가서도 이제 그 독립의 의지를 버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죠. 민봉길 의사 기록이었나요? 이봉창 의사였나요? 제가 본 기억이 난데. 네. 유명하신 분껄로. 서있진 않아요. 모르겠네요. 서있진 않아요. 음. 음. 좀 보다보면 이렇게 차분히 보면서 걸어가다보면 굉장히 경건해지는 기분이에요. 음. 저는 여기가 끌렸어요. 아. 보고싶다. 음. 네. 저는 아까 여기 보면서 우리 그 드라마. 미스터 전샤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그거 못 봐서. 독립운동 관련된 드라마 우리 모두가 독립투사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가지고 그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쪽은 몇몇 키워드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있어요. 다이유, 평화, 눈이 우리 또 케빈님 외국어 능력자 아니신가요? 왜요? 외국어 잘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해석 좀 해주세요. 너무 눈이 돌아가요. 눈이 아, 그리고 여기 또 체험존이 하나가 있어요. 아, 이쪽은 지금 누가 컴퓨터가 많이 갔어요. 여기서요. 이 구슬을 하나를 건드리면 이렇게 길게 누르면 해가지고 동일 운동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 추가해서 이쪽, 이쪽이면 저쪽 방향으로 띠를 타고 이름이 나갈 수 있거든요. 케빈님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아까 해봐서. 어떻게 알아보세요? 대표로 이름 써주시면 이름을 써주시면 써주신다고요? 아이고 한글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글인데요? 네, 왼쪽으로 쏙 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케빈님의 이름이 끼어서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한번 연대라는 그거를 참여하는 한글를 낄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연대 독립을 바라는 마음은 다 한마음 한뜻이었을 테니까 마지막에 케빈님 나올까요? 독립투사 케빈 업!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간까지 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공간이네요. 계승과 미래, 지향적인 확실히 이렇게 중간중간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곰신들이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모로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과는 이제 끝인 것 같네요. 마지막에 저희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멘트가 있는데 저희 케빈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나의 소원 1947년 정말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지 않나요, 지태님? 그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주 독립을 넘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자주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의지까지 보인 조술이었죠. 저 말씀이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이 평화통일을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면 정말로 세계 평화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100년 전에 안중근 선생님께서 동양평화론에서 집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애가 운해요. 그러게요. 많은 울림이 있는 말을 듣고 애가 벅차올랐나 봅니다. 왜 내가 말하니까 우는 거야? 애가 울컥했어요. 이 벅참을 안고 자, 나가 봅시다. 이동을 슬슬 해볼까요? 다 끝나니까 이제 안우네. 이제 울림이 무슨 운이니까요? 우리 캠핑님 좀 아이 잘 울리는 타입이신가 봐요. 나는 우리 애랑 많이 울면서 놀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어요. 자의전하자고 하시네요. 3, 4관 다 돌았고... 네, 3, 4관 다 돌았고... 3인 2서, 3인이 같이 천안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라고 아셨죠?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3관과 4관 둘러봤습니다. 짧게 소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도 3관, 4관 내부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돌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고 기회되시면 독립기념관 여기 천안이니까 충청남도 천안 전국 방방곡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오셔서 독립기념관 탐방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데이트나 가족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직세인자님도?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안되겠네요. 자르겠습니다. 전국자라고 모두 다 이곳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열정이 부족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몇 바퀴를 좀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여러저런 이런저런 돌발 상황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와보셔야 돼요. 네, 확실히 저도 그렇고 케빈님도 그렇고 주식재인자님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미처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만큼 저희가 다 시간 관계상 전달은 못 드렸지만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대로 직접 와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서 어떤 스토리들이 또 담겨있는지 그렇게 또 경험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제 퀴즈컵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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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한 방 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